일본은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으므로 대지진 위기 상황입니다. 얼마 전 미해연에서의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5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뉴질랜드와 가까운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트의 큰 지진이 발생한 지 2주 정도 후에는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2주 후가 되는 오늘 3월 3일 초승달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달 20일에서 다음 달 초승달 부근에는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강소현상과 고래사체의 발견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리비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월 28일에는 일본 전역에서 지진운이 목격이 되었으며, 3월 1일에는 쿠릴렐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의 규모 5클레스의 지진은 오키나와 그리고 미야기현 두 곳뿐입니다. 쿠릴렐도에서 5클레스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최근 호카이도의 뇌무로 근처의 쿠릴레구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뇌무로 근처의 쿠릴레구는 작년 12월에 일본 기상청에서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랑카이트로프와 동일선상에서 같은 규모의 대지진을 예측하였습니다. 바로 그곳 쿠릴레구 지역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릴레구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작년 8월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의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도 분화 이후 몇 년간은 일본의 교수와 도오크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2021년 8월 분화 이후에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은 아직 없었지만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지역에서도 진도 3이 늘어나거나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릴레구와 일본해구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호카이도 뇌무로와 동북지역 니아기형 그리고 후쿠시마형이 강진이 세트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워도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이승으로 오키나와 규소지역도 3월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옐로스톤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옐로스톤의 대폭발 우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최근 벌써 두 번째 옐로스톤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어제 3월 2일에도 니이터 규모 3.4의 지진이 유타주 조셉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유타지대는 제가 자주 지진 관련 언급을 하는 지역인데 미국 유타주는 로키산맥의 일부인 와사치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맥에 드는 산으로 아픈 평지와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판과 판이 만나 움직이는 곳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는 지진을 느끼지 못하지만 압력이 쌓이다 보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진이 발생한 곳은 와사치 단층대 근처이고 두 개의 판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험한 경계에 있어서 항상 대지진에 경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와사치는 솔트레이크시키를 지나는 곳에 있으며 솔트레이크시키 옆에 단층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와사치 단층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2017년에는 2리터 경우 5.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